이 로드 리그 봐주세요. 만약 제가 85-90%를 받을 때 내가 더욱더 더 억울할 수 있다면 내 꿈이 더욱더 더 억울할 수 있겠다. 내 꿈이 더 억울할 수 있겠다. 진짜요. 저 미친 듯이 못 갈 거예요. 제가 하나 보여줄게요. 얘로. 단어 그리고 진짜 억울해요.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거 갈까? 준비했다고 생각하면 이거 먼저 갈게요. 이거 뭔지 모르니까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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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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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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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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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해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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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